네, 오드리 36대 은행장 악홍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. 소감 한마디씩 전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악홍 MC 수빈입니다. 저희가 MC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빈 객석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께서 모두 객석에 앉아서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. 이렇게 너무 큰 사랑 주신 우리 PD님들, 작가님들, FD님들, 감독님들 모든 뮤직뱅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덕분에 뮤직뱅크 덕분에 다시는 없을 소중한 추억, 따뜻한 기억 많이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뮤직뱅크 뮤직뱅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선후배 분들의 무대를 보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수빈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러 뮤직뱅크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금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. 와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사연님 많이 인사드리도록 할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크 뮤직뱅크